사설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사설은 뭐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오늘 다 통진당이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머리 사설을 분량을 따른 데보다 더 길게 쓰고 있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 오늘 2개만 실었습니다. 통진당 관련 사설을 아예 터서 2개 사설 분량으로 실었는데 뭐 저 시각이 좀 독특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요건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길게 싣고 있는데요. 정당 해산 요건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당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유배될 때 정부가 해산으로 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그 요건도 요건이지만 사실은 저런 정당 모습 보면서 세금을 저런 정당한테 과연 써야 되나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분들 저는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300억쯤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더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오늘 또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이른바 진보 언론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기도 해서 꼼꼼히 봤는데요. 한겨레의 경우는 이런 후진적 정당의 진보의 미래에 맡길 수 있나 이런 제목을 달고 비판적으로 사설을 쓰기는 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어떤 거냐면 통진당 찍은 유권자들이 통합진보당의 최근 행태가 극우어버연합의 깽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되묻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설에서 썼더라고요. 비교 대상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는데요. 극우어버연합이라는 단체와 어떻게 보면 제3당인데 통합진보당은 제3당이고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와 비교했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그 내용과 함께 회의 직전에 사퇴했던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컸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서 일면 제목과 함께 약간의 애정이 좀 더 있는 사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경향신문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이른바 진보 언론인데 경향신문은 조금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구성원들은 모두 통합진보당 당권파라는 괴물이 생겨나는데 방관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 저는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이 구성원에 진보 언론도 포함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외부 컬럼도 하나 실었습니다. 서강대 손우철 교수 컬럼을 실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 대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보 언론을 포함한 언론들은 이들 당권파를 지칭하죠.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해 그동안 침묵함으로써 현재 이르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쯤 또 새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침묵한 언론도 있지만 물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명성 기사나 인터뷰를 실은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한번쯤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